4일 경진일 어젯밤부터 밤새도록 비가 억수로 퍼부어서 길을 떠나지 못했다. 양승함 집도 보며 바둑도 두면서 심심풀이하다. 부사와 서장관이 상사의 처소에 모이고 또 다른 여러 사람을 불러서 물 건널 방도를 묻다가 오래되어서야 모두 돌아가다. 아마 별 좋은 계책이 없는 모양이다. 5일 신사일 맑게 개었다. 물에 막혀서 또 묵다. 주인이 방고래를 열고 기다란 가래로 재를 긁는다. 나는 그 구둘제도의 대략을 엿보았다. 먼저 높이 한자 남짓하게 구둘바닥을 쌓아서 편편하게 만든 뒤에 깨뜨린 벽돌로 바둑돌 놓듯 갬돌을 놓고 그 위에는 벽돌을 깔 뿐이다. 벽돌의 두께가 본시 같음으로 깨뜨려서 갬돌을 해도 전름바리가 될 리 없고 벽돌의 몸이 본디 가지런함으로 나란히 깔아놓으면 틈이 날 리 없다. 고래 높이는 겨우 손이 드나들만 하고 갬돌은 갈마들며 불목이 되어 있다. 불이 불목에 이르면 그 넘어가는 힘이 빨아들이듯 하므로 불꽃이 재를 휘몰아 메어지듯 세차게 들어간다. 그리하여 여러 불목이 서로 잡아당겨 도로 나올 새가 없이 손살같이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굴뚝의 깊이는 길이 넘는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말의 계자리다. 불꽃이 항상 재를 몰아다가 고래 속에 가득히 떨어뜨림으로 3년 만에 한 번씩 고래목을 열고 재를 쳐내야 한다. 부뚜막은 한 길이나 땅을 파서 위로 아궁이를 내고 뗄라무는 거꾸로 집어넣는다. 부뚜막 옆에는 큰 항아리만큼 땅을 뚫고 그 위에 돌덮개를 덮어서 봉당바닷가 가지런히 한다. 그 빈대서 바람이 일어나서 불길을 불목으로 몰아넣음으로 연기가 조금도 새지 않는다. 또 굴뚝을 내는 법이 큰 항아리만큼 땅을 파고 벽돌을 탑처럼 쌓아 올리되 지붕과 가지런하게 하였으므로 연기가 그 항아리 속으로 굴러들어서 서로 잡아당기고 빨아들이듯 한다. 이 법이 가장 묘하다. 대개 굴뚝에 틈이 생기면 약간의 바람에도 아궁이의 불이 꺼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온돌은 항상 불을 내뿜고 방이 골고루 덥지 않다. 그 잘못이 모두 굴뚝에 있다. 혹은 사리로 엮은 농에 종이를 바르고 혹은 나무판자로 통을 만들어 쓴다. 처음 세운 곳에 흙이 틈이 나거나 혹은 종이가 떨어지거나 또는 나무통이 벌어지거나 하면 연기 새는 것은 막을 길이 없고 바람이 한 번 크게 불면 연통은 소용이 없게 된다. 내가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집이 가난해도 그릴 길을 좋아해서 겨울이 되면 수많은 형제들의 코끝에는 항상 고드름이 달릴 지경이니 이 법을 배워가서 삼동의 그 고생을 덜었으면 좋겠다. 변개함이 말한다. 이곳 구둘은 아무래도 이상해요. 우리나라 온돌만 못한 것 같아요. 하기에 나는 물었다. 못한 까닭이 무엇이지? 병군이 말한다. 어찌 저 기름 넉장을 반듯하게 깔아서 빛은 화재와 같고 번드름하기는 수골과 같을 수야 있겠소. 내가 말한다. 이곳의 벽돌 장판이 우리나라의 종이 장판만 못한 것은 그럴싸한 말이야. 그러나 이 구두를 놓는 방법을 본받아 가서 우리나라 온돌에 쓰고 그 위에 기름 먹인 장판지를 깔아만 보게. 누가 그 말이 있겠는가. 대개 우리나라 온돌 제도는 여섯 가지 흠이 있으나 아무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 시험조로 한 번 논할 테니 자네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들어보게. 진흙을 이겨서 깃돌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얹어서 구두를 만드는데 그 돌의 크고 작은과 두껍고 얇음이 애초에 고르지 못함으로 조약돌로 네모를 게어서 그 전름발이를 금지하려 했으나 돌이 타고 흙이 마르면 곧잘 허물어짐이 첫째 흠이요. 돌이 울퉁불퉁하여 옴폭한 데에는 흙으로 메워서 평평하게 함으로 불을 떼어도 고루 덮지 못함이 둘째 흠이요. 불고래가 덩실높아서 불길이 서로 맞물지 못함이 셋째 흠이요. 벽이 섬기고 얇아서 곧잘 틈이 생김으로 바람이 세고 불이 내쳐서 연기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됨이 넷째 흠이요. 불목이 목구멍처럼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길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뗄나무 끝에서만 남실거림이 다섯째 흠이요. 또 방을 말리려면 적어도 뗄나무가 백단은 들고 열흘 안으로 입주를 못함이 여섯째 흠이요. 이제 곧 자네와 더불어 벽돌 수십 개만 깔아놓으면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몇 칸 온돌이 이루어져서 그 위에 누워 잘 수 있을 것이니 그 어떠한가? 하고 설명하였다. 저녁에 여럿이 술을 몇 잔 나누고 밤이 익숙하여 취해 돌아와서 누웠다. 내 방은 정사의 맞은편 방인데 다만 배위장이 중간을 가리였다. 정사는 벌써 한잠이 들었고 나 혼자 담배를 피워물고 정신이 몽롱한데 머리맡에서 벼랑간 발자국 소리가 나므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거 누구냐? 하고 소리 지르니 답한다. 도이 노음이요. 말소리가 심의 수상해서 이놈 누구야? 하고 거듭 소리치니 소인 도이 노음이요.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시대와 상방하인들이 모두 놀라 일어난다. 뺨치는 소리가 들리고 덜미를 밀어서 문 밖으로 끌어가는 모양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저 갑군이 밤마다 우리 일행의 숙소를 순찰하여 사신 이하 모든 사람의 술을 헤어가는 것을 깊이 잠든 뒤임으로 여태껏 그런 줄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갑군이 제 스스로 도이 노음이라 한 것은 더욱 절도할 일이다. 우리나라 말로 오랑캐를 떼놈이라 하니 이는 대개 도이의 준말이요. 노음은 낫고 천하니를 가리키는 말이요. 이오란 말은 높은 오른에게 여쭈는 말이다. 갑군이 오랫동안 사행을 치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말을 배우되 다만 되란 말이 귀에 익었기 때문이다. 한바탕 소란 때문에 그만 잠이 달아나 이어 벼룩에게 시달렸다. 정사 역시 잠이 달아났는지 촛불을 켠 채 그냥 나를 세웠다. 6일 임오일 날이 개었다. 시냇물이 약간 줄었으므로 길을 떠났다. 나는 정사의 가마에 함께 타고 건넜다. 하인 30여 명이 알몸으로 가마를 메고 가다가 강 한가운데쯤 물살이 생곳에 이르러 벼랑간 왼쪽으로 기우뚱하여 하마터면 떨어질 뻔하니 사세가 실로 위급하기 짝이 없었다. 정사와 서로 부둥켜 안고 겨우 물에 빠짐을 면했다. 저쪽 강 언덕으로 올라서 물 건너가는 자들을 바라보니 혹은 사람의 목을 타고 건너고 혹은 좌우에서 서로 부축하여 건너기도 하며 덜어는 나무로 때를 엮어서 타고 네 사람이 어깨로 메고 건너기도 한다. 말을 타고 떠서 건너는 이는 모두 머리를 쳐들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혹은 두 눈을 꼭 감기도 하고 혹은 억지로 웃음을 짓기도 한다. 하인들은 모두 안장을 풀어 어깨에 메고 건너는데 젖을까 염려하는 모양이다. 이미 건너왔다 다시 건너가려는 이도 무엇을 어깨에 쥐고 물에 들므로 이상하여 물은 즉 빈손으로 물에 들면 몸이 가벼워 떠내려가기 쉬움으로 반드시 무거운 것으로 어깨를 눌러야 된다는 것이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추워서 벌벌 떨지 않는 이가 없다. 산속 물이 몹시 차기 때문이다. 초화구에서 점심을 먹다. 이른바 답동이니 이곳이 항상 진창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 지었다 한다. 답자는 본시 없는 글자인데 우리나라 아전들 장부에 물수와 밭전 두 글자를 합쳐서 논이란 뜻을 붙이고 답자의 음을 빌렸다. 분수령 고가령 유가령을 넘어 연산간에서 묵다. 이날 육십리를 갔다. 밤에 조금 취하여 잠깐 조는데 몸이 호련 심양 성중에 있었다. 궁궐과 성지와 여영과 시정들이 몹시 번화하고 장려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가 이처럼 장관일 줄은 몰랐네 그려 내 집에 돌아가서 이를 자랑해야지 하고 드디어 훌훌 날아가는데 산이며 물이며 모두 내 발꿈치 밑에 있어 마치 나는 소리개처럼 날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야곡 옛집에 이르러 안방 남창 밑에 앉았다. 박희원 형님께서 물으신다. 심양이 어떻더냐. 내가 대답하였다. 듣기보다 훨씬 낫더이다. 또 수없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였다. 마침 남쪽 담장 밖을 내다보니 옆집 회나무 가지가 우거졌는데 그 위에 큰 별 하나가 휘향이 번쩍이고 있다. 나는 형님께 사례였다. 저 별을 아십니까? 모르겠구나 하시기에 나는 말했다. 저게 남극성이 옳시다 하고 일어나 형님께 절하고 제가 잠시 집에 돌아오믄 심양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제 갈 길이 바빠서 하직들입니다. 하고 앞문을 나와 마루를 지나 사랑 일각문을 열고 나섰다. 머리를 돌이켜 북쪽을 돌아보니 길맞에 여러 봉우리가 역력히 얼굴을 드러낸다. 그제야 호련이 깨달았다. 아, 내가 바보로구나. 내 홀로 어이 책문을 들어간담. 여기서 책문이 천리니 누가 나를 기다리고 머물러 있으리.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나 문지돌이가 하도 빡빡하여 열리지 않으므로 큰 소리로 장복을 부르려 하나 소리가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는다. 할 수 없이 힘껏 문을 밀었다가 잠을 깨었다. 연함. 정사가 마침 나를 부른다. 내가 오히려 어리둥절하여 여기가 어디요 하고 말하니 정사가 말한다. 아까부터 가히에 눌린 지 오래야. 일어나 앉아서 이를 부딪히며 머리를 퉁기고 정신을 가다듬으니 그제야 제법 상쾌해진다. 한편 섭섭하고도 한편은 기쁜 생각에 오랫동안 마음이 뒤숭숭하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자리 위에서 몸을 뒤척거리며 공상에 잠겨서 날 새는 줄도 깨닫지 못했다. 연상관은 또 아굴관이라고도 부른다. 7일 개미일 개었다. 이리를 가서 말을 타고 그냥 물을 건넜다. 강물이 비록 넓지는 않으나 물살이 어제 건너던 곳보다도 훨씬 세다. 무릎을 옴추리고 두 발을 모아서 안장 위에 옹성거리고 앉았다. 창대는 말머리를 꼽게 안고 장복은 힘껏 내 엉덩이를 부축하여 서로 목숨을 의지해서 잠시 동안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 뿐이다. 말을 모는 소리조차 어쩐지 차량하게 들린다. 말이 강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몸이 왼쪽으로 쏠린다. 대개 물이 말의 배에 닿으면 내 발굽이 저절로 뜨기 때문에 누워서 건너는 셈이다.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오른편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하였다. 마침 앞에 말꼬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재빠르게 그것을 붙들고 몸을 가누어 고쳐 앉아서 겨우 떨어짐을 면하였다. 나 역시 나 자신이 이토록 재빨을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창대도 말다리에 채워 자칫하면 변을 당할 뻔하였으나 말이 호련 머리를 들고 몸을 바로 가느니 물이 얕아져서 발이 땅에 닿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마흔 영을 넘어 천수참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엔 몹시 무더웠다. 청성령을 넘다 보니 고갯마류에 관제묘가 있는데 매우 영검스럽다 하여 역부와 마부들이 서로 다투어 탁자 앞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혹은 참외를 사서 바치기도 하고 역관들 중에는 향을 피우고 제비를 뽑아서 평생의 신수를 점쳐보는 이도 있었다. 한 도사가 바리떼를 두드리며 돈을 구걸한다. 그는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한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환속한 중가 같기도 하고 머리에는 등잎을 쓰고 몸에는 야견사로 만든 도포 한 벌을 입은 것으로 보아서는 마치 우리나라 선비들의 차림새와 같으나 다만 검은 빛깔의 방역만이 조금 다를 뿐이다. 또 한 도사는 참외와 달걀을 파는데 참외 맛이 매우 달고 물이 많으며 달걀 맛은 맛이 삼삼하다. 밤에는 낭자산에서 묵었다. 이날 큰 제를 둘이나 넘었다. 80리를 행하였다. 마흔 영은 회력 영이라고도 부른다. 그 높이나 가파르기가 우리나라 간북의 마철령에 묻지 않다고 한다. 8일 갑신일 개었다. 정사와 한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서 냉정해서 아침밥을 먹었다. 심리 남집 가서 산모롱이 하나를 접어들자 태복이가 갑자기 국궁하고 말 앞으로 달려 나와서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친다. 백탑이 보입니다.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다. 아직 산모롱이에 가려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빨리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볼을 채 못 가서 겨우 모롱이를 벗어나자 눈자이가 어른거린다. 갑자기 검은 공 한 덩어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내 오늘의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시 이러한 의탁한 곳이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또 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아 참 좋은 울음터로다. 가히 한 번 울만 하구나 하였다. 정진사가 묻는다. 이렇게 천지 간의 큰 시야를 만났는데 갑자기 울고 싶다니 웬 말씀이오. 내가 말한다. 그래 그래. 아니 아니야. 천고의 영웅이 자루롭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 그러나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기에 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마치 새와 돌로부터 나온 듯한 울음을 듣지 못하였소. 사람들이 칠정 중에서 슬플 때만 우는 줄 알고 칠정 모두 울 수 있는 것임을 모르오.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면 울게 되는 것이오. 불평과 억울함을 풀어버림에는 소리보다 더 빠름이 없고 울음이란 천지 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오. 지극한 정이 우러나오는 곳에 이것이 저절로 이치에 맞는다면 울음과 웃음이 무엇이 다르리요. 인생의 보통 감정은 오히려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고 교묘히 칠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 울음을 배치했으니 이로 인하여 상고를 당했을 때 억지로 애고 어이 따위의 소리를 부르짖지. 그러나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온 지극하고도 참된 소리란 참고 눌러서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겨 감히 나타내지 못한다오. 그러므로 저 가생은 일찍이 그 울 것을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해서 벼랑간 손실을 향하여 한마디 길게 울부지더니 이 어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해괴히 여기지 않으리요. 정진사가 말한다.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이당 당신과 함께 한 번 슬피 울어야 할 것이나 우는 까닭을 칠정 중에서 찾는다면 다만 어느 것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소 라고 한다. 저 갓난아기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처음 날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인가. 그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에는 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 없지. 이러한 기쁨이 늙도록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리 없으며 의당 즐겁고 웃어야 할 정만 있어야 하렴만 도리어 분하고 한스런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찬 듯이 자주 울부짖기만 하오. 이는 곧 인생이란 성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끝내는 죽어야만 하고 또 그 사이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골고루 겪어야 하기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스스로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나 갓난아기의 본정이란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거요. 무르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넓고 환한 곳에 빠져나와 손과 발을 폈을 때는 그 마음이 시원할 것이니 어찌 한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당 저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저 비로봉 산마루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고 장현 바닷가 금물의 밭을 거늘면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며 이제 요동 볼판에 와서 여기서부터 산해강까지 1,200리 사방에 도무지 한 점의 산도 없이 하늘 끝과 땅 변두리가 맞닿은 곳이 아교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고금에 오가는 비구름만 창창할 뿐이니 이 역시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소. 한낮은 몹시 무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청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조주부 달동가 변군 내원 정진사와 하인 2학년가 더불어 구요양에 들어갔다. 구요양은 봉황성보다도 10배나 더 번화하고 호화스러웠다. 따로 요동기를 썼다. 서문을 나와 백탑을 보았다. 제작기술이 뛰어나고 규모가 웅장하여 요동 볼판과 잘 어울렸다. 백탑기를 기록해두었다. 관제 묘기 구요동성 문 밖을 나서면 돌다리가 하나 있다. 다리과 돌 난간은 그 만둠품이 매우 종교하다. 강이 57년에 쌓은 것이다. 다리 건너편에서 백여보쯤 되는 곳에 페루가 있다. 구름 속에 용과 수선을 새겼는데 모두 파서 새긴 것이다. 페루에 올라 본 즉 동쪽에 큰 다락이 있는데 글자를 써서 현판을 걸어 적금루라 하였고 그 왼편의 종루는 용음루요 오른편의 고루는 호소루라 하였다. 묘당이 웅장하고 화려하여 복종과 중각의 금빛 푸른빛이 휘양찬란하다. 그 정전에는 관공의 조각을 모셨고 동무에는 장비 서무에는 조자룡을 배양하였으며 또 총나라의 장군 엄한에 굴복하지 않는 모양을 설치하였다. 뜰 가운데는 큰 비 몇 개가 서 있는데 모두 이 사당에 창건과 중수한 사실에 심화를 적은 것이다. 그 중 새로 세운 한 비는 산서의 어떤 상인이 사당을 중수한 일을 새긴 것이다. 사당 안에는 노는 건달패 수천명이 왁자하게 떠들어 마치 무슨 놀이터 같다. 혹은 총과 군봉을 연습하고 혹은 주먹 노름과 시름을 시험하기도 하며 혹은 소경말 애꾸말을 타는 장난들을 하고 있다. 또는 앉아서 수어전을 읽는 자가 있는데 무사람이 삥 둘러앉아서 듣고 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코를 벌룽거리는 꼴이 방향무인한 태도다. 그 읽는 것을 보니 곧 화소와 관사의 대문인데 외는 것은 뜻밖의 서상기였다.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 것만 외기에 익어서 입이 매끄럽게 내려간다. 이것은 꼭 우리나라 내거리에서 임장군전을 외는 것 같다. 읽는 자가 잠깐 중지하면 두 사람이 비파를 타고 한 사람은 징을 울린다. 요동 백탑길 관제묘를 나와 오마장도 채 못 가서 하얀 빛깔의 탑이 보인다. 이 탑은 팔각 13층의 높이는 70길이라 한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당나라의 울지경덕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러 왔을 때 쌓은 것이다. 라고 하고 혹은 이르기를 선인 정령이가 학을 타고 요동으로 돌아와 본 즉 성곽가 백성이 이미 바뀌었으므로 슬피 울며 노래 부르니 이것이 곧 그가 머물렀던 화표주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말이다. 요양성 밖에 있으니 성에서 심리도 못 되는 곳이고 또 그리 높고 크지도 않다. 그저 백탑이라 함은 우리나라 조례들이 아무렇게나 부르기 쉽게 지은 이름이다. 요동은 왼편에 창의를 끼고 앞으로는 벌판이 열려서 아무런 거칠 것 없이 천리가 아득하게 튀었는데 이제 백탑이 그 벌판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탑 꼭대기에는 구리북 3개가 놓였고 층마다 처마 4기퉁이에 풍경을 달았는데 그 크기가 물들통만 하고 바람이 일 때마다 풍경이 울어서 그 소리가 멀리 요동벌에 울린다. 탑 아래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만주 사람으로 약을 사러 연고탑에 가는 길이다. 땅에 글자를 써서 문답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고본 상서가 있나를 묻고 또 한 사람은 아내가 지은 책과 자아가 지은 악경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는 모두 내가 처음 듣는 것이므로 없다고만 답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아직 청년인데 처음으로 이곳을 지나며 이 탑을 구경하러 온 것이다. 길이 바빠서 그의 이름을 묻지는 못했으나 수제인 듯 싶다. 광우사기 백탑 남쪽에 광우사라는 옛날 절이 있다. 아까 만난 수제들의 말에 한대에 지은 절인데 당태종이 요를 칠 때 수산에 머물러 악공 울지경덕으로 하여금 중수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전하는 말에는 옛날 어떤 시골 사람이 광령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동자를 만났는데 그 동자의 말이 나를 얻고 광우사까지 가면 그 절 오른편으로 열 걸음 가서 고목나무 밑에 돈 십만 양이 묻혀 있을 것이니 그 돈을 품삭으로 주겠소 하기에 그 사람이 동자를 얻고 수백 리 끼를 한나절이 못되어 닿았다. 내려놓고 보니 동자는 사람이 아니고 군부처님이었다. 그 절의 중이 이상히 여겨서 절 오른편 열 걸음쯤 되는 곳 고목나무 밑을 파보니 과연 십만 양이 나왔으므로 시골 사람이 그 돈으로 절을 중수하였다 한다. 이제 절의 비문을 읽어보니 강의제도 일찍이 이 절에 거동하여 중액의 비단가사를 하사한 일이 있다 하였다. 지금은 절이 황폐하여 중도 없다. 요양성으로 돌아오니 수레와 말에 울리는 소리가 우렁차고 가는 곳마다 구경꾼이 떼를 지었다. 주루의 붉은 난간이 높다랗게 한길가에 솟아있고 금글자를 쓴 주기가 나붓긴다. 그 글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 집의 명성을 들은 자는 응당 말을 멈출 것이고 수량기를 찾는 사람은 장차 수레를 세우리라. 나는 술을 마실 만한 기분이 들었다. 빙 둘러선 구경꾼은 더욱 많아져서 서로 어깨를 부딪힌다. 일찍이 들으니 이곳에는 좀도둑이 많아서 낯선 사람이 구경에만 마음이 팔려 자신을 잘 보살피지 못하면 반드시 무엇이든 잃어버리고 만다. 지난해 어느 사신 행차에 많은 물의 배를 반당으로 삼아 거느렸는데 상하 수십 명이 모두 초행이어서 의장이나 안구가 제법 호화로웠다. 이곳에 이르러 유람하는 사이에 혹은 안장을 잃고 혹은 등자를 잃어버려 여간 낭패가 아니었다. 라고 한다. 장복이 갑자기 안장을 머리에 쓰고 등자를 쌍으로 허리에 차고서 앞에 모시고 서서 조금 더 창피해하는 기색이 없기에 내가 웃으며 말했다. 왜 너의 두 눈알은 가리지 않나? 보는 이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다시 태자하에 이르렀다. 강물이 한창 부풀었을 뿐 아니라 배가 없어서 건널 길이 막연하다. 강기슥을 타고 위아래로 바장일 무렵에 갈대 우거진 속에 콩깍지만한 고기잡이 배가 저어 나오고 또 작은 배 하나가 강기슥에 아련히 보인다. 장복과 태복을 시켜 소리를 질러 배를 부르게 했다. 어부들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뱃머리에 마주 앉아 있다. 버드나무 짙은 그늘에 석양놀이 금빛으로 아룽졌는데 잠자리는 물을 점치며 놀고 제비는 물결을 차고 난다. 아무리 불러도 저들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물가 모래판에 손노라니 찌는 듯한 더위에 입술이 타고 이마에 땀이 번지며 허기증이 들고 몸이 몹시 지친다. 평생의 구경을 좋아하였더니 오늘에야 톡톡히 그 값을 치르는구나 싶었다. 정군 등 여럿이 다투어 농담으로 말한다. 해는 지고 길은 먼데 상하가 모두 배고프고 고달프니 한 번 울기라도 하는 수밖에 아무런 계책이 없구려. 선생님은 어찌 참고서 울지 않으시오. 모두들 크게 웃는다. 내가 말한다. 저 어부가 남을 구원해 주질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인심을 가히 알지니 제가 비록 육노망 선생처럼 점잖은 어른일지라도 나는 한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싶구려. 태복이 더욱 초조해하면서 말한다. 이제 곧 들에 해가 지려하니 다른 상기스계는 벌써 어둠이 깃들었으리이다. 태복은 비록 나이는 젊으나 일곱 번이나 연경에 드나들었으므로 모든 일에 익숙하다. 얼마 뒤에 사공이 낚시지를 끝마치고서 배 밑에 있던 고기 종다리길을 거두고 짧은 상하대로 버드나무 그늘가로 저어 나오자 그 속에서 벼랑간 대여섯 척의 작은 배가 다투어 나온다. 그들은 저 고기 잡이 배가 저어오는 것을 보고는 역시 너도 나도 하고 서로 다투어 저어와서 비싼 싹을 받으려 합니다. 남의 갈급함을 짐직 기다린 뒤에야 비로 써와서 건네주려고 하니 그 소행이 밉다. 배 한 척에 세 사람씩 태우고 싹 쓴 한 사람의 몫이 1초씩이다. 배는 모두 통나무를 후벼 파서 만들었다. 이른바 들배는 넉넉히 두세 사람 탈 수 있네라고 함은 실로 이를 두고 이릅니다. 일행 상하가 모두 열일곱 명에 말이 열여섯 필이다. 함께 강을 건넜다. 뱃머리에서 말굴레를 잡고 순류를 따라서 칠팔리를 내려가니 그 위험스럽기가 전날 통원보에 여러 강을 건널 때보다 더하다. 신요양 영수사에서 묵다. 이날 칠십 일을 갔다. 밤에는 몹시 더워서 잠든 중에 절로 혼니불이 벗겨져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다. 9일. 의류일. 개었다. 몹시 더웠다. 새벽에 서늘함을 타서 먼저 길을 떠났다. 장가 대 삼도파를 거쳐서 난리보에서 점심을 먹었다. 요동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을이 끊이지 않고 길 너비가 수백 보나 되며 길을 따라 양편에는 모두 수양을 심었다. 집이 질비하게 늘어선 곳에는 마주선문과 문 사이에 장마 때 물이 개어서 가끔 저절로 큰 못이 이루어졌다. 집집마다 기르는 거위와 오리가 수없이 그 위에 떠서 놀고 양편 촌집들이 모두 물가의 누대처럼 붉은 난강과 푸른 헌함이 좌우에 영롱하여 슬며시 강호를 방불케 한다. 군내가 세 번 나팔을 불고 나서 반드시 몇 리 앞서가면 전배 공간이 역시 군내를 따라 먼저 떠난다. 나는 행동이 자유로워서 매번 병군과 함께 서늘함을 타서 새벽에 떠난다. 그러나 심리도 못 가서 전배가 따라와 만나게 된다. 그들과 곧비를 나란히 하여 재미있는 이야기와 농담을 붙이면서 간다. 매일 이러하였다. 마을이 가까워질 때마다 군내를 시켜 나팔을 불고 넷이 모두 합창으로 곧마성을 부른다. 그러면 집집마다 여인들이 문이 매도록 뛰어나와서 구경들을 한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간에 차림은 거의 같다. 머리에는 꽃을 꽂고 귀고리를 들이웠으며 화장은 살짝 하였다. 입에는 모두 담뱃대를 물었고 손에는 신바닥에 까는 배와 바늘실 등을 들고 어깨를 비비고 서서 손가락질하며 깔깔거리고 웃는다. 한녀는 여기서 처음 보는데 모두 발을 감고 궁예를 신었다. 자색은 만주여자만 못하다. 만주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자태가 고운 이가 많았다. 만교보 연대하 산효포를 거쳐서 심리하에서 묵다. 이날 오심리를 갔다. 비장과 역관들이 말등해서 맞은편에서 이리 보고 오는 만주여자나 한녀 중에서 각기 첩 하나씩을 정하는데 만일 남이 먼저 차지한 것이면 감히 겨부로 정하지 못하고 법이 몹시 엄격하다. 이를 구첩이라 하여 가끔 서로 샘도 내고 골도 내며 욕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여 이 역시 먼 길의 심심풀이로서 한 가지 방법이다. 내일은 곧장 심양에 들어갈 것이다. 호곡장과 추사의 시 후대의 호곡장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지며 열하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중 하나가 된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또 연함의 진면목을 만나는 듯해 뭉클한 장면입니다. 훗날 1809년 연행을 다녀온 추사 김정희가 연함의 호곡장에 대해 남겨놓은 시가 있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야 추사 김정희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니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 해라 갓 태어난 피덩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 우는 것에 비유했다네 지민이 어린아이가 축하하며 상당한 greatest 일어 정신없는 시가 이스라엘 세대blem는 심리어 일어 지민이 일어 일렉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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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